조미료를 전혀 안 쓰고 천연조미료 쓰고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본인이 못 드세요. 사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서 그렇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최진희 씨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12년 됐어요. 13년? 엄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그냥 아파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오랜 세월. 한 2년 정도. 말을 못 듣다고요?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요. 밖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면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산으로 들로 저 바닷가로 그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제가 너무 바쁜데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봤는데 내일 전화해서 난 네가 보고 싶다 이러면 내일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 우리 엄마는 왜 자식이 여섯인데 왜 나만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의지했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많이 의지해 막 이랬는데 사실은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많이 말도 못하고 그럴 때 묘를 이렇게 엎드려서 붙잡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이모가 그걸 보고. 그때 말씀하셨구나. 너희 엄마는 네가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면 못 가. 천국으로 못 가. 너 왜 자꾸 그래. 엄마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네가 건강한 거다. 엄마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안 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녁면 너무 고요. 해봐. führ